농연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농업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제가 저와 인연이 되는 우리 농민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끝내 그 키워드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찾은 키워드는 물, 온도, 환기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해답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연속착화식물에게 물은 절대적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손의 양을 내 하우스 면적에 맞게 관리하면서 물을 좀 더 자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은 결국은 환기입니다. 환기만 얼추 잘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물을 자주 줘도 손의 양이 넘치지 않았다는 것이. 물론 5월 중후반부터는 또 달랐었어요. 왜? 좀 더 더 하늘이 케이블 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다른 말은 그만큼 습도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더 순이, 잎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런 2차적인 벼라가 나타났다. 물을 자주 준다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거지. 왜? 그건 생기 때문이에요. 생기. 식물체 내 수분이 끊기면 연속착화 및 열매 품질이 나빠집니다. 간단해요. 누구나 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열매가 없을 시 물을 주지 않아도 잎은 커집니다. 왜? 공기 내에 수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잎줄기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당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는 약해졌다는 거지. 이때 열매가 달리고 비대 밑 색이 나면. 이렇게 되면 끝내 식물이 죽어요. 이게 이제 장마지 장마. 장마 때 많은 분들이 물을 안 주는데 그래도 순은 좋아집니다. 그렇게 했다가 햇빛이 나면서 순이 확 가는 거죠. 같은 현상이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물은 식물의 순환에 관여합니다. 물에 이상이 발생하면 뿌리가 무너지고 끝내 연속이라는 순환이 무너진다는 거지.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자연 현상이구나. 자 아주 쉽게 물은 곧 뿌리의 길입니다. 물이 있어야 토양에, 토양 다양한 곳에 뿌리가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뿌리의 깊이, 너비, 그리고 이제 뿌리 양. 뿌리 양을 제가 밝은 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물이 좀 물이 토양에 있는 다양한 양분들을 녹여서 뿌리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쉽게 물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온도는 시작점입니다. 온도가 맞아야 발화가 시작이 되고 꾸준히 신초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물량 여하에 따라 뿌리 생육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초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신초와 뿌리는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온도가 높다 낮다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체내 증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물이 소모가 높아진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체내 생기가 떨어지고 끝내 탁해져요. 탁해져. 자 온도가 낮으면 반대로 세포의 작동이 늦어지고 끝내 얼어버립니다. 얼어서 죽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너무 뜨거워서 고소하는 거고. 이 극단적인 변화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이걸 그대로 식물에 대입을 하면 돼. 균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좀 더 증가합니다. 왜? 식물이 약해지니까. 자 저온 다습 저온건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충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왜? 세포가 약해지니까. 고온 다습이고 고온건조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요. 자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역할을 토대로 물과의 간계를 식물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걸 찾아내면 된다. 환기는 수축과 팽창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겠죠. 습도가 높아지면 팽창이 일어납니다. 잎이 커지고 세포가 커지는 거지. 그 결과 품질이 떨어집니다. 잎이 커지기 때문에 순의 양이 많아지고 순의 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늘이 지기 때문에 또 하우스 내 식물들끼리의 온도의 변화가 또 나타나는 거지. 자 물을 자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내 환기입니다. 왜? 습도가 높은 하우스에 물을 자주 주면 식물이 더 팽창이기 때문에 순관리가 더 안 돼요. 고로 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을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지. 연속삭화식물은 물을 한 번 더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돼. 왜?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없다면 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의미 또한 알지 못하는 거지. 이런 게 기본입니다. 이런 게. 도대체 왜 물을 자주 주라고 하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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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이요. 농사를 왜 지을까요? 왜?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가장 기본적인 얘기.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나는 가장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돈을 벌려면 각 달마다 꾸준히 수확. 이왕이면 3, 4, 5월에 폭발적으로 수확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왜? 이때 단가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서 질문. 왜 3월보다 4, 5월 달로 갈수록 열매 양이 더 많아질까요? 반대로 6, 7, 8월에는 수량이 줄어들까요? 왜? 왜? 이게 고온입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식물은 약해지겠죠. 고로 수분의 증발이 많아진다는 거지. 고로 식물 입장에서 최전성기는 4월, 5월입니다. 적정 온도. 또한 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니까. 겨울, 겨울에는 확실히 환기를 좀 덜할 수밖에 없죠. 근데 4월, 5월은 달라요. 환기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6월, 7월의 단점이 뭐냐면 비가 더 자주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습이 더 높아지는 거지. 식물 입장에서는 자꾸 약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했다가 한 번씩 고온이 받쳐주면은 너무 힘들어. 자, 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물을 한 번 더 줄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온도는 꽃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꽃이 증가하면 수정량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열매 숙기를 더 땡기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숙기가 빨라집니다. 물은 꽃 열매를 키워줍니다. 물은 양분의 이동을 증대시킵니다. 물은 뿌리의 순환을 증대시키고 꾸준히 지상부 생육을 유지시켜줍니다. 습도는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운동을 시켜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수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팽창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에너지 소모가 증가합니다. 자, 운동은 세포를 단단하게 합니다. 고로 한기만 잘해도 어느 정도 경도가 높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저장성은 이거랑 관계없습니다. 저장성은 무리하는 역할입니다. 경도가 아무리 높아도 골은 갑니다. 왜? 무리 안 맞으니까. 경도가 좋은 참외, 골이 안 가는 참외, 매끄러운 참외, 속이 깍찬 참외, 육즙이 있는 참외, 아삭거리는 참외. 이 다음이 단도입니다. 왜? 참외는 후숙이, 후숙, 숙성이 되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오늘 수확했는데, 오늘 고리, 그 다음 날 고리 가버렸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다. 끝내 이 부분은 물, 온도, 환기가 답입니다. 물론 퇴비, 기비, 추비, 이런 양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왜? 먹이에서 더 많은 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이크로바. 세이크로바가 왜 네이크로바가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먹어서래요. 잘 먹어서. 자, 세포 분화는 끝내 강압성과 이어집니다. 세포가 많을수록 강압성이 더 잘 되겠죠. 자, 강압성은 알라시피 당을 형성시킵니다. 당이 모든 것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양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 어떤 비로를, 어떤 양분을 꾸준히 공급시키겠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해가 됩니까? 돈에 대해서 예배가 생긴다면 항상 후배들 위해서 더 좋은 열매 생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 더 좋은 열매 생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성주 참회의 100년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우리 대해서 이걸 끝낼 수는 없습니다. 참회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먹고 살고 더 좋은 열매를 생산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더 어떤 걸 남겨줄까?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모든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끝내 그걸 자료화시켜서 제 후배들한테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순관리 및 열매 관리예요. 물론 지목, 토양시설, 종자, 참회대목이죠. 양분, 태비, 기비, 추비, 물관리, 농약관리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물, 온도, 환기가 더 우선이다. 이걸 내 하우스 조건에 맞게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이걸 찾아내면 끝내 선을 넘는다는 거지. 항상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존재할까? 그 이유를 저는 많이 찾아 헤매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끝내 시간이 내 편이 아니구나. 끝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탐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제 주위에 선을 넘어오신 농민들이 그래요. 왜 자꾸 엄한 데 가서 욕먹고 다니냐. 그러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비로 팔아줄 테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라. 맞아요. 끝내 선을 넘은 농민들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선을 넘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꾸준히 제 영상을 본다면 비로 좀 팔아주십시오. 후배가 뜻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선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자료를 만든 거예요. 왜? 이업의 초행길인 내 후배들이 너무 돌아가지 않길 바라니까 진짜 후배들아 이거는 딴 게 아니야. 진짜 물 온도 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럼 다 되는 거야. 물론 지목, 토양, 시설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 네가 물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환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근본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시작이고 그게 70%야. 그 다음이 결국은 30%고 이 30%는 네가 물 온도 환기만 잘한다면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 네가 다른 걸 잘한다. 근데 물 온도 환기를 못한다. 그러면 아예 무너지는 거고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네 밭에 맞는 물 온도 환기라는 답을 찾길 바래. 혜아가 지쳐. 근데 혜아잖아. 혜아니까 해야지. 항상 미안하다. 후배들아. 여행아. 여리 모래지아. расскEZ 한글자막 by 한효정